아시아의 중심 아들 네 집 아니다가 잘 찾아오네 아 봉가 봉가 오신다 봉가?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짓게 된 집인데 재종 시내의 프리효동 하우스입니다 엄마 좀 쉬세요 보양식 해드릴게요 보양식 우와 보양식을 해주신다고?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찬또 셰프 이찬아원 와우 아 갈 줄 나온다 나왔다 할리 여 여 나 나 나 또 갔다 여자친구 공개하는 거야 이제? 왔어? 우리 달링이 누구지?